아아악! 아아아악! 오토바이 어디 사났어? 태길이가 중고나라였어 태길이 오빠 뭐야? 내가 도로를 딱 깔아올테니까 너희 와서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 그냥 드라이는 네가 아니 말이 없어 새끼야 어디로 가게 아 몰라 그냥 볼륨는 대로 갈거야 그냥 몇 살? 18 사 맞고 다녀 때리기 미안하게 안 들어가 끊어 여기 좀 봐봐 태길이 죽었다 아이 태길이 죽어 아직 안 자는데 꼴꼴 야 이 태아 이 새끼야! 어정이야! 야 야 잠깐만 뛰었어 팔 좀 작아줘 아 야 야 도와줘야지 새끼야 기만아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